이게 4등분 낼지 2등분 낼지 그걸 미리 체크를 하면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지금도 약간 크고 작고 그러네요 이걸 넣으면 이게 크기가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빼고 4등분 가운데를 넣으면 가위가 너무 작지않고 이렇게 해 놓고 소금 이 정도 좀 부어 놓았죠 루스가 가고 두바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거 좋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